아이즈원의 앨범 언박싱 A S M R 기괴해도 돼? R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더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유진입니다 저희가 첫 정규앨범을 언박싱해보려고 하는데요 뭐부터 해볼까요?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카드가 AR 포토카드인데요 저희 앨범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AR카드라서 핸드폰을 내면 저희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기 뒤에 방법이 적혀있어요 한번 예시로 저희 한 명 한 명과 짧게 5초씩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플을 껴가지고 하하 움직인다 움직인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게 나왔다 그래? 진짜 예쁘죠 그럼 잠깐 미주꺼 올래요 제꺼요? 네 미주꺼 올래요? 자 약간 만두처럼 나왔어요 만두처럼 제가 들어 드릴게요 하나 잘 보세요 처음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둘 셋 둘 둘 셋 마지막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대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혜원언니가 소개해주세요. 네. 이거는 저희 키트앨범인데요. 잠깐만요. 소리가 크네요. 좋아요. 이렇게 이걸로 저희 노래랑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들리는 점점 굉장히 많아요. 더 보면 이렇게 귀여운 희덤이랑 저랑 그리고 우리 예쁜 휴진이랑 민주얼박사진 들어가겠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많은 것 그리고 그리고 키트앨범을 연결하면 저희 사진도 있고 노래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희 사진이 그러니까요. 휴대하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됐어. 만족 만족. 그러면 그 다음 혜원언니의 첫번째 정규앨범 블루노이즈의 아이웹 버전입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열어봐주세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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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책값이 열어봤을까요? 오픈. 대박. 단체 사지가 이렇게 들어있구요. 아 그래요. 안에 사진이 이렇게 뭐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구성이 너무 좋네요. 앨범이랑 이게 따각경 맞아요. 균비언니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 언니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잘생겼다. 정말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아 오 사진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이렇게 낙고가 있어요. 낙고 미안하던 파란 텔레일도 있어요. 와 유진이 유진이 파란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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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옷에 디저트 보고 울 뻔했잖아요. 그럼 이제 앨범 소개를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여기 멤버들 중에 서로 맘에 드는 사진 골라주기 때문에 나는 헤어 언니 아 유진이 나 여기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정도 야스 무심주심 진짜 저의 소리 저희 멤버들이지만 진짜 예쁘네요 이건 뭐 뒤를 펴도 진짜 예쁜데요 잘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촬영하는 날에도 멤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니터앞에 계속 서있었어요 진짜 예쁘더라구요 저는 혜원언니의 수트버전이 맘에 드는 것 같아요 인정한 내용 그중에서도 저는 이 사진 이 사진 진짜 예쁘네 인쪽 되게 잘생겼던 진짜 이걸로 저도 잘생긴 줄은 처음 알았어요 인정합니다 그때 핑크머리였어요 맞아요 저요 맞아요 너무 예뻤어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조심하시는데 아니에요 너무 가깝지 않아요 그냥 부끄러워 인간 복숭아 같은 느낌 진짜 진짜 말그대로 블루마이즈네요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잠깐만 그럴 것 같다 베스트 이게 뭐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 멋있어요 이거 멋있어요 과일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과일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핑크색 머리 왜 이렇게 잡으리죠 위즈원에 대변하는거죠 네 위즈원에 진짜 위즈원에 저 기사진 네 기대해볼게요 미즈원에 미즈원 미드 어디있지 미즈원 여기가 여기가 잠깐요 네 너무 무서워 여기가 뭐야 이것도 예쁘다 멋있어요 이거 어디 그림이 제가 찾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다. 인종. 부끄러워.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눈이 진짜 크다. 와 이거지. 와 진짜 잘 나왔다 이거. 고마워요. 다 예쁘네요. 다 예쁘네요. 뽀뽀하고 싶다. 저 다이가 안 돼. 그럼 안 돼. 던탐이에요. 던탐이에요. 설렐 뻔했어. 뭐야?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자 이제 당황언니가 뭐해? 잘 안 해보겠습니다. 입니다. 저 이제 유진이 사진이야. 네, 유진이 사진을 찾고 있는데요. 근데 유진이는 다 진짜 예쁘긴 하고 파란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진짜 뭔가 여성스러운 기사죠? 아이고, 엄청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나은 것 같습니다. 유진이가 엄청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유진이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컸어요. 유진이가 너무 커버렸어요. 이렇게 훌쩍 컸어요. 아, 좋네요. 아, 귀엽네요. 아, 정말. 유진아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어떻게, 초반부터 블루 지니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 진짜 이렇게 찰떡일 줄이야. 자세히 보면 춘똥자도 약간 파란색이에요. 아, 맞아요. 진짜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쁘네요. 렌즈. 너무 귀엽네요. 아, 근데 우리가 소개를 못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 맞아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꽃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어렵네. 이렇게 지나면서 꽃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많게 잘하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 블루마이즈 포인트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 이 이 워즈 버전은 시안 그리고 앤 버전은 꽃봉오리 그리고 블루마이즈 마지막 아이빌버전은 꽃이 만개한 이렇게 꽃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디테일은 진짜 이번 앨범 퀄리티 진짜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 앨범은 구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책상 위에 두고 자면 공부하다가 아이좋아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이것만 봐봐요. 아, 저 봐봐요. 봐봐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엽서도 이렇게 맞아요. 저는 엽서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 이것도 여기 넣을 수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와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아이컨을 이렇게 좋네요. 저희 아이즈원의 첫 정규 앨범 블루마이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이즈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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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블루마이즈 사랑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